자동차 보상과 관계된 법률 이번 시간은 자동차 보상과 관계된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상과 관계된 법률은 저희들 자동차 보험이론과 실무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저희들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듣겠지만 모든 면부책과 보상 책임에 대해서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상과 관계된 법률을 들여다보면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과 물론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에 대한 시행력도 있겠죠. 그 다음에 민법, 민법에는 여러분들이 일반 불법행위 적 750조와 특수불법행위 750조 부터인가요? 그래서 60조까지, 그 다음에 기타 사항, 합의라든지 등등의 부분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그 다음에 실화책임의 법률, 물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항에서 많은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연관이 있다. 물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은 많이 나옵니다. 이 안에 내용에서도 여러분도 연관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부터, 그 다음 민법, 그 다음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까지 여러분들하고 아마 제가 예상한 데는 거의 한 20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법적 체임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1차 차량 운전자가 졸업운전으로 신호대인 차량을 쿵 뒤에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해자죠. 이 사람은 피해자 되겠죠. 이런 가해자가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느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지만 그런 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뭔가를 알아보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섰을 때 어떤 책임이 있을까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등에게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이 발생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은 다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하는기 때문에 타인이 다치거나 사상,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민사상 책임 보통, 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이 발생되는 거고 나 자신만 다쳤다. 그럴 때는 민사상 책임은 없죠. 내가 다치는데 내한테 민사상 책임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형사상, 내가 내 몸을 물론 자해를 한다는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상 책임은 타인이 다치는 대인사고든 나만 다친 자기 신체 사고든 간에 다 발생이 된다. 그 사항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자동차 손해배상법과 민법, 민사상은 이런 법령이 있고 형사상은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된다. 행정상 책임은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등이 적용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 민사상 책임과 행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이 자동차 사고 시에 발생하는 세 가지 책임이라 했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뭘까요? 사고가 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 드려야 되겠죠. 즉, 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사고가 났었을 때 운전자만 책임을 지느냐. 여러분들 운전자만 책임을 질까요? 아니죠. 자, 제가 차를 제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친구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친구는 당연히 운전자니까 운전자로서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저도 차주로서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가 민사상 책임인 겁니다. 이럴 때에 손해배상을 부당하는 책임이 민사상 책임이고 즉,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배법 3조라든지 민법 750, 756조 그다음에 760조인 공동굴법행위, 국가배상법 이런 부분에서 근거를 해서 치료비라든지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수용의, 개호비, 간병비 등등등을 손해배상금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즉,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상 책임입니다. 사고를 내면 어떡하든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사람한테 피해를 주셨으니까 형법상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물을 송기했을 때는 형법상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이 경우에는 운전자한테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책임입니다. 여기는 운전자 등이었지만 여기는 형사상 책임은 운전자한테만 적용이 된다. 이런 운전자한테 적용되는 책임이 결론적으로 보면 법적 근거는 형법, 특정범죄가정처벌법,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립법 따라서 이렇게 근거, 벌범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보험이 만들어져 있겠죠. 우리나라 어떤 사고들이 손해배상이 날 때 손해가 날 때 안 만들어지는 보험이 없습니다. 보험에서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게 운전자 보험 등등을 해서 벌금을 한다든지 형사합의를 해야 되든지 면허정지 등등등 이런 게 있을 때 상품을 다 운전자 보험에서 다 만들어놨죠. 우리 형사상 책임에서 형사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드는 상품은 결론적으로 운전자 보험이다. 물론 이런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형사상 책임에서 우리가 합의를 한다는 모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교통사고권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자의 보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정, 질서유지 등등을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가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되는 사항도 있다. 이건 나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퇴치만 하고 나였습니다. 물론 또 종합보험 가입을 했을 때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서 무엇이 된다. 이럴 때 예외가 되는 게 14개의 위험과 중상의 보험 면책 등등이 있다. 이런 사항 부분은 지금은 나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공부를 할 때 좀 더 상식이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겠습니다. 중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사상 책임이 뭐고 형사상 책임이 뭐다.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운전자한테만 부여됩니다. 이런 우리가 사회시항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사회공공안정질서에 부합하게 시항을 해요.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나 혼자 과속을 해서 그 다음에 신호위반에서 쿵 사고가 났어.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행정적인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그런 책임이 뭡니까. 행정상 책임입니다. 즉 범칙금 과태료라든지 너는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면허를 취소해. 너는 한 달간 운전하지마. 면허 정지.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상 책임이 발생이 되고 물론 여기도 또 보험이 만들어져 있죠. 모든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 그에 대한 어떤 보험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험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동차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세 가지다. 우리 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이고 형사상 책임은 길론적으로는 어떤 형법을 위배하는 그런 사항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정상은 우리 사회질서위반에 그런 행정상 책임을 세 가지를 우리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상 및 기출문제는 이런 이런 사항에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약술하라는 것도 놓으면 당연히 세 가지가 놓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놔두고 반의사 불별죄에 약술해라. 반의사 불별죄는 무엇이다. 즉 반의사 불별죄는 어떤 교통사업권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반의사 불별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념 뒤에 보면 학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쉽게 약술할 수 있습니다. 중상의 사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약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중상에 나왔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궁금증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출제된 업무상 가실 또는 중장 가실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들 이리 보시면 답안을 아까 제가 우리 자동차 보험역의 이론 공부를 할 때 이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몇 가지 안내를 팁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15점짜리죠. 15점짜리는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됩니까? 첫째는 한 장, 즉 한 페이지 반을 써야 된다. 한 페이지 반을 쓸 때 어떻게 쓸까? 를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초안지에다가 초안지를 제가 뭐 이렇게 열어보면 답안을 저는 그랬었습니다. 이 두 개다 팔절지를 책상 위에 나오면은 책상이 고등학교나 이렇게 중학교 책상이 때문에 좁습니다. 두 장을 나오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못 써요. 그러면은 답안을 제 경험에 따르면 보면은 세로로 가로를 막 접으시라고요. 접으시면 이게 앞뒤로 보면 여덟 페이지가 나오겠죠. 접어서 딱 가지고 1번 문제가 나오면 1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차와 핵심 키워드를 적는 겁니다. 2번 문제는 당연히 또 요게 적고 이렇게 적으면 8문제를 적으면 거의 다 됐죠. 물론은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 계산한다고 쓰다 보면 작성하다 보면 여백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목차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15점짜리 같으면 한 장 반을 쓰되 제가 1분 30초 즉 15점이 10%니까 1분 30초 정도로 목차를 여러분들이 쓰는데 사용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답안을 쓴다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체별 특례에서 설명을 하라. 사람마다 다 사람의 답을 쓰는 것은 예를 든다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보통은 의의를 저는 씁니다. 이런 사항은 행법상 채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 안정도 유지하는 역할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부여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입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도입이 됐다는 부분을 의의에 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키워드 이게 뭡니까? 피해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특례에서 설명해라. 문제가 딱 다른 논점이 없으면 특례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특례 특례 원칙은 뭐 이렇게 설 수 있겠죠. 특례 원칙은 뭡니까? 맨 처음에 보면은 합의를 하는 반의사불벌제입니다. 다 설마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것도 보면 특례 원 뭐 이것도 합의 그 다음에 반 이렇게 적어놔면은 글씨를 달려 써놔도 여러분들은 아 내가 성의 때문에 뭐 다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보험 이렇게 써놔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각기 다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에서는 설령 형사합의를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이 가입돼 있을 때는 우리가 처벌하지 않는 게 특례잖아요. 그 다음에 원칙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특례의 예외가 뭐더라? 이렇게 저는 답안을 쓸 것 같아요. 예외가 1번에서는 반의사불벌제는 뭡니까? 사망과 보조 또는 12대 중과 실행 경우에는 안 되죠. 그러면 1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다 쓸 수는 또 14가지 항목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다 쓰면 더 좋겠지만 사망, 도주, 신호위반, 속도위반 대충 굵직굵직한 거를 해서 이를 포함해서 1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험은 뭡니까? 보험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1번 사항의 특례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참 특이한 게 있죠. 중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설령 보험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상에 중상에를 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외가 됩니까? 보험은 가입은 돼 있기는 이때 보험이 면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해지나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보험이 효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에는 특례에 적용을 못한다. 이렇게 정도 쓰면 특례에 대한 설명을 거의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저는 하나의 생각을 해본다면 시안이 많다면 기타 등 또 하나 설 수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1점 더 받는 팁입니다. 자 기타 이렇게 특례 제도를 주다 보니 사회의 일상생활에서는 가해자가 사고를 난 다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더 안시를 하다 보니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사회의 나쁜 영향도 있다. 그런 쪽에서는 제도적으로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될까 이렇게 터치만 해 줘도 거의 완벽한 답이 아닐까요? 그렇게 답안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초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답안이 깔끔하고 이런 상황에서 거의 한 두 줄씩 쓰면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제목까지 한 두 줄씩 쓰더라도 세 줄씩 쓰더라도 세 개 세 개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내면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도 잘 쓰겠지만 제가 이런 데서 1점씩만 모든 문제에 1점씩만 더 맞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6문제에 놓으면 6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합격 안 할까요? 그럼 간첨에서 공부를 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보장법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거는 자동차 손해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의 뭐냐 많이 들을 겁니다. 운행자, 운행자 책임 보유자 등등이 많이 들을 겁니다. 자배법상의 배상책임의 주체와 객체 주체가 뭐고 객체가 뭐냐 우리가 2023년도도 배상책임의 객체 주체가 시험 문제가 기출됐죠. 그 다음에 자배법상 연척사유가 뭐냐 피해자 직접 청구권과 가불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안에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에는 정부보장사업과 유가족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 일에서 여러분, 저희들이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자동차 손해보장법 1조의 목적은 뭐냐 자배법의 목적은 이런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도는 부상을 하거나 재물이 이렇게 됐을 때 손해보장 제도를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운송의 근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여러분들은 항상 자배법 하면 피해자 보호가 자동차 산업의 근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뭐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답안에 뭔가 좀 저희들이 답안을 쓸 때 막힌다든지 좀 할 때는 뭐 어떡하든가 하는 자동차 보상은 피해자보호와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근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답안에 녹여내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정의에서 자동차 여러분들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자동차는 뭐냐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뭐냐 자동차 관리법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대통령으로서 인정하는 건설기계 사회의 말에 저희들이 이런 구종건설기계라고 합니다. 이 분야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가 뭐냐 원동기계에 가지고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됐기나 또는 견인되어서 육상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된 모든 용구를 말합니다. 원동기에서 이동을 하거나 그에서 견인되어서 이동하는 모든 용구를 우리가 자동차라 그런다. 단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것은 참 어렵죠. 이 법률은 저도 뜻한 바가 있어서 공부를 해본다고 했지만 참 어려운 단이 참 많습니다. 예외지방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제외한다고 해서 제외 자동차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진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당연히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건설기계가 여러분들 보다 보면 많이 다니는 게 있죠.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죠. 콘크리트 펌프카라든지 기중기량이 많이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들은 위험성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을 받아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기타 등등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동차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시를 해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먼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에서 이동되거나 그 다음에 견인되어 이동되는 모든 차량을 자동차라고 했죠. 그 중에서 이런 전체 자동차 중에서 기타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건설기계 농업기계가 촉진법인 농업기계 군수품, 군수품관리기관 우리가 군용 트럭 등등의 우리 군사에 관련된 차량 그 다음에 공중계도에서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이런 차량 그 다음에 의료기기법에 의한 차량 이런 부분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적용이 제외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종건설기계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자동차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색상이 있는 부분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골프를 마치기 전에 골프장에 있는 카트기 같은 것도 여기 해당이 되죠. 운동계 육상에서 이동하는 그 다음에 자동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카트기를 타고 가다가 골프장 내에서 사고 나면 자배법에 적용을 받는다. 단 요상과 요상만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카트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이죠. 도로라는 것은 또 일반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기타, 공공 본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말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외되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이 강제가 안 돼 있을 뿐인 거지 자동차에는 해당이 된다.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하게 앞페이지 부분과 뒷페이지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놓으시면 혹시라도 여기에서 관련되는 문제가 논점이 있는 상황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쉽게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산조에는 이런 차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팀으로서 한번 이렇게 예를 여러분들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행, 운행이란 뭐냐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운행, 소유, 사용, 관리 부분을 수없이 여러분들 듣습니다. 운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배법에서 적용되는 게 운행이란 개념입니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부적 사례에 문제해 놓을 때는 운행인 중이냐 또는 소유, 사용, 관리 중이냐가 항상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운행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는 원동기설, 주행장치설, 고유장치설, 차고 출입설이 있다. 여러분들은 답안을 쓸 때는 원동기설은 원동기가 움직일 때 원동기 작동했을 때 자동차의 운행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주행장치설은 주행장치가 작동을 할 때 운행을 보기 때문에 차가 정차했을 때는 주행장치가 운행을 안 할 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고유장치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있는 고유장치에 대해서 고유장치의 본례대로 작동을 하는 경우에는 운행에 해당된다. 이런 설입니다. 그 다음에 차고 출입설은 차고지에서 다시 차고지에서 들어올 때까지 모든 사고를 망라해서 운행 중이라고 보는 설인데 여러분들 답안을 쓸 때는 이러한 이러한 설이 있고 현재의 우리 법원은 고유장치설이지만 점점 더 차고지 출입설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두 줄로만 딱 생각을 정리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운전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운행하고 앞으로 운행하고 운전은 차이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놓습니다. 운행이 운전보다 훨씬 더 큰 친구다. 이게 큽니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 말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 따라서 사용하는 거다. 본래의 사용방법이 뭐냐? 본래의 사용방법이란 것은 차를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거나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본래의 사용방법 따라서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행은 뭡니까?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료와 관계없이 운전은 반드시 여기에 관계가 돼야 되지만 운행은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운행이 폭이 넓죠. 그리고 자배법은 운행 중에 사고를 책임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한다. 사용은 당연히 사용하신 내용대로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고 관리 부분이 있는데 판례상은 설령 주행상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장치 플러스 점점 차고지 출입설까지 그 범위를 좀 더 확대돼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와 그 다음 페이지에 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등이 있을 건데 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보면 운행으로 볼 수 없는 게 뭡니까 자동차의 본래에 우리 앞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행으로 볼 수 없는 건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동차가 잠자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다수 판례가 보면 안에서 뭐에서 잠을 자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거의 다 보면 이거는 그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례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도로에 가면 이렇게 피견인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피견인차의 별도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견인차가 책임을 해야 됩니다. 견인차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무관한 사고가 있습니다. 적재함에서 나무를 내리는 중에 진동이 아주 오래된 판례입니다. 내리는 중에 우리가 적재함에 걸치는 나무 발판은 인부가 추락인데 여기 오르든 내리든 이렇게 오르든 내리든 중에 이렇게 추락했을 때는 자동차의 고유장치하고 즉 자동차의 본래의 목적하고는 사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무관한 사고다. 즉 여기서는 적재함에 걸치는 나무 발판에 진동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너무 난이한 사례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어떤 그런 사례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게 답안 문제 출제자는 운행으로 보겠다는 취지인지 몰랐지만 어떤 사례 케이스에서도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운행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쪽으로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서술 문제에서 면부책 문제에서는 개별 요소, 요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답이 미약하게 OX 문제로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만약에 면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부책을 했다면 왜 부책이 되는가 부분에서 여러분이 논리 구성만 잘한다면 그 점수에서 점수를 못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자동차 보유자입니다. 보유자라는 게 뭐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자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는 부분에서 내용이 있을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시게 될 거고 보유자와 운행자의 구별은 중요합니다. 보유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우리가 보유자로 했죠. 운행자는 내가 소유자이거나 사용할 권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운행하는 자는 해당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학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보유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상에서 일할 때 다른 사람은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자동차 운전자에서 다른 사람은 보유자를 해당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자동차 운전자에서는 보유자지만 자배법 제3조에서는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 운전하거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을 하는 자라든지 계속적 일시적으로 유상목산하면 사고 당시의 현실적으로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탑승자이든 아니든 간에 운전자에 포함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운전보조자에 해당된다도 운전자와 같이 본다. 그런데 선의의 보조행위자는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에 보조하는 자는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운전보조의 업무에서 선의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개념정리를 해주셔야 되었습니다. 자동차 손해보상법상의 보유자, 운행자, 운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좋게 정리를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 잘 보시고 여기서 무단절치 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서 무단절치 운전자는 보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다반구성이나 학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해 ICU 건강해 ICU